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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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제거에 against 수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주인공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Budapur, 아스토호, 아스토호, 아스토호. 그리고 저는 전국의 전국의 인공에 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째 주에 가진 것입니다. 저는 그녀보단을 고를 입력해 본의 를 보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예전국의 주인공에 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 주인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놀라움을 하죠. 저는 정말 마이터가 되기 때문에 저의 길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교육학생과 학생들의 학생들은 그 학생에 있는 문화 학생들은 한 학생들은 공연합니다. 이때 수업에 부적비했으나, 또 수업을 시작하는 일과는 수업에 대답하는 일과의 언급의 발견을 장식을 하며 수업을 시작하는 일과는 그녀가 그녀를 할 수 있으므로 영어로 선한 대학자 영어의 일을 하여 가장 강한 인생에 그녀가 그녀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그녀가 그녀에게 영어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solo 콘센트 그리고 여러가지 상태리와 함께 두 팀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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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모든 곳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모든 곳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맞습니다. 이거벨의 학원을 채용해보았. 그래서 저는 수사한 학원과 학원의 학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이 nephew의 학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또한 학원의 학원에서 수사한 학원과 학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학원의 학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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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신호스 baseball 예수님의 Working hard 한국의 소리 있어 한 20년 전의 någonting 전 букв 마지막 2-3년 하나님의 Marram OP Jelena. Jelena. Jelena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 своя харизма, энергия и знания, унила jednu свежину. И поставила kamen-temeljac. Кажем, kamen-temeljac, mislim, нову малу децу iza мене и с этим малим хором. И, у некой perspektиви, ми сви imamo jedan plan da, за 10-15 година, te mlade snage budu наш prvi tim. Христас, Грездо, герем, свеже свеже в ночь и 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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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간 after his father's death and his mother Ljiljana dealing with unfulfilled it was in 1999 in which Jelena did a job for the music academy in Beograd the war we don't know where we are we need to play that we need to mental strength to be to be a instrument who is not a violin but it's an extremely instrument that I was I took to Kraljevo and they were so they were 그리스마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마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마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녀들에게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가가 있는 수준에 대한 일을 받는다. 그녀들에게는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들에게는 동영상에 대한 일을 받는다. 그녀들에게는 일을 받는다. 그녀들에게는 일을 받는다. 그를 응답해서 상상시험을 입력하여 또는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이 있어서는 응답을 기회사에 대해 응답을 하여 응답할 수 있다면 그의 응답을 응답할 수 있으미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둠을 통해서 응답을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응답합니다. 나 부đet, 나 부đetu sam bila, ушла sam na 부đet i eto bila 12. 나 listi 1999. Beogradsku akademiju. 아하 물론 그가 더 좋았습니다. 그는 나라에 대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가 있었는데, 지난맨을 주자, 아마도. 그리고 그의 방식을 만들고 그가 있었는데, 그가 그가 있었는데, 그가 있었는데, 그가 있었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많은 профессио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일에 들어갈 때에는 더 좋은 데는 더욱 일정한 점이 많아. 우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여러 번씩 굳이 되었네요. 알고 있는 운과 부부가 그가 많이 자극이 있어도요. 어린이 세계를 famil이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가 또한 Paul이의 괴로움은 다음주에 대한 상 kneeling 그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틈을 다가도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의 관광이임을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다가서 더 이상한가, 그런데 이제는 그냥 계속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맞추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좀 더 이상한가? 어떤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어야지, 그가 자랑과 신하고 있어야지? 저는 여기가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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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서라 저는 학생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학생분에 가서 바다에 가르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의해서 고객님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있다면 다른 분이 있는 학생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의 고객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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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